우리 일본을 가서 오늘 사진 찍어서 웃고 앉았다. 석진아 한 번 봐라. 석진이한테 말고 석현이나 성촌이나 다른. 기호야 오늘은 이제 앉았고 비행기장에 지금 여기 앉았는데 여기는 무사히 있나? 우리도 무사히 갈거라. 뭐. 응. 그래서 내가 흥이 있다가 간다고. 비정도 많이 하고. 무슨 일이? 석진을 계속 가겠지? 석진한테 할 말을 못 좋아하는데? 석진아, 저도 물을 너무 많이 뿌리갖고 흥이 입을 갚아준 거 몇 번 달라고. 내가 물이 이제 들었는데, 내가 착한 짓 잘한다. 경이래, 경이래. 또는 사람인데 지금 또는 예외가 나. 사람에서 많은 천리를 쪄게 나누고 저는 정신이 없다. 여행소감 얘기하거든. 네? 야, 우리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너는 안 가서 또 많이 섭섭하다. 우리 둘이만 되어있는데 내가 말만 딱 주의를 많이 시킨다. 내가 제 형식을 뭉쳐냈네. 뭐 문제? 봉제, 봉제. 봉제. 봉제가 뭐? 봉제, 봉제. 아, 봉제야. 지금 내가 일본이거든. 여기 안 나오야가. 부쿠오카. 부쿠오카라 하거든. 그래갖고 영웅만 우리가 막 만수믈덕대기 놈다. 어디가 어딘지도 내가 모르겠다. 그래갖고 했네. 도우미는 가면 내려갔다 오지게 모르겠다. 도우미, 도우미. 우리 집이 일하러는 하지마. 그 사람 뭐? 도우미. 도우미 뭐? 그리 어디 갔다 왔느냐, 무슨 맛있는 거 뭐 없느냐. 몰린다. 천 가지, 만 가지를 먹어놓고 모르겠다. 그렇게 해야지. 응. 그러면은? 이제 다 나갔다. 어? 바로 갔는데 가보자. 이제 다 먹자. 하자. 그래갖고 하자. 알부에다가